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진에 있는 맷돌포를 구경하고 거기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맷돌포는 충남 당진시 심평면 매산이 아산만변에 있습니다 고깃배가 전박하던 해안폭으로 예전에는 매포라고 불렀습니다 1979년 삽교천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준치, 숭어 등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조수가 약해지고 담수의 해류가 안되어서 어류는 좌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저기 멀리 세의 대교가 보입니다 삽교호 관광지에서 이곳을 지나 음성포구까지 연결되는 7km의 바다사랑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젠 현지인이 추천한 이 집에서 저녁을 먹겠습니다 수족간에 바다장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익힌 대화와 전어회, 전어구이를 먹었습니다 버터구이 대화도 맛있었지만 마무리로 해물칼국수도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곳에서 한적하게 트레킹도 하시고 맛있는 해산물도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